면도와 아기자기한 짚다, 짚기를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? 응응 완성작이 쭉 나오잖아요 그건 그게 많은 기지 뭐 먹고 사는 거 바쁘니까 그렇게 된 거죠? 아니야 항상 나가려고 들고 나가다 보니까 아니야, 아니야 그게 우리 체질이 뭔가 의무감에 이런 거 될 리가 없어요 취향에 은근, 이게 은근이 아니라 취향이 딱 맞습니다 손도 하고 작업도 진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날 여기를 기다리라 이런 키트가 나오기를 기다린 대주전은 사실적으로 대주전 하는 거지 여자 캐릭터 프라모델 나오기 시작하니 얼마나 됐어 그러게요 진짜 저 피알ám 그 כן 티티티티티티로 쿗트북기한